국제박람회기구 BI 실사단의 부산실사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의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실사단 방문 이후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본격적인 해외 홍보를 펼치고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인데요. 염연석 기자와 함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염 기자 일단 BI 실사단의 실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가 마음대로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실사단의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6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등의 분위기 등으로 추측해보면 실사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부산 시민들의 열정적인 환대와 현대차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 후원 이런 것들을 경쟁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가장 치열하게 특히 경쟁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곳의 이런 딱딱한 분위기와 부산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아마 사뭇 많은 다름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산 시민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아무래도 실사단의 유치 이런 의지를 직접 더 전달해 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사 기간 동안 또 주목할 점이 바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BI 실사단 방문 기간 동안 보면 여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실사단을 밀착 마크를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등 BI 실사단 방문 날짜에 맞춰서 서울 광화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BI 실사단에 친환경 차량을 제공을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도왔고요. 이외에도 SK와 GS, 롯데 등도 서울과 부산에 각각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엑스포 하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 이런 국가적 사명 이런 큰 뜻도 있겠지만 사실상 기업들에게 매우 이득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요.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는 혜택은 지금 유치를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치만 한다면 사실상 로또를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기업들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우리 기업들이 유치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여러 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업인들이 특사 자격을 가지고 외국을 방문을 하면 우리나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해당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통 만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부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만남부터 대화까지 특사 자격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030년이란 시기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30년은 유엔이 정한 지속개발에 대한 원년입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2030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이 바뀌는 사실상 첫해라는 의미입니다. 에너지, 운송수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과는 다른 판이 열리는 건데요.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는 시기 여러 제품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박람회는 무려 6개월이나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당연히 홍보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보통 개최국이 되면 개최국 그 기업들의 전용 기업관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받을 긍정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세계 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 유치전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2030 세계 박람회만 하더라도 유치전 초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승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사가 마무리된 지금 거의 반반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월드컵, 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를 유치할 때 기업들과 협심을 해서 정부가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 대역전승을 이뤄본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밀린다. 이렇게 미리 낙담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11월 결과 발표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